여러분 트라이 아엔지는 어떤 느낌인지 트라이 투브 정사는 어떤 느낌인지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혹시 좀 알고 계세요 트라이 아엔지와 트라이 투브 정사의 차이 자 여러분 한글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한글은 여자분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내가 불어를 배워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진지한 자세로 불어를 배우는 겁니까 좀 재미삼아 배우는 겁니까 재미삼아 배우는 거죠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제가 불어를 날려면 열심히 배웠거든요 왜냐 제가 프랑스 어디 가서 또 프랑스 기업에 지원하고 싶어서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발음조차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거죠 그러면 재미삼아 하는 느낌은 뭐다? 아엔지예요 트라이 아엔지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느낌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은 것은 트라이 투브 썸딩이에요 이제 차이 아시겠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불어를 배운 것은 I tried learning French예요 반면에 진지한 자세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했다? I tried to learn French but I couldn't even get the pronunciation right 이것은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지하게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죠 이 정도로 심플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희미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음조차 제대로 안됐다 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get the pronunciation right 라고 해서 5형식 구문을 썼어요 그래서 get 목적을 right는 이것을 right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I couldn't even get the first question right 이러면 어떤 친구가 수능 시험 수학을 쳤는데 제가 첫 번째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다니까요 이럴 때 정답을 못 맞췄다 할 때 I couldn't even get the first question right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우리에겐 좀 어렵다 이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것은 try to 아엔지 표현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